지난 4일 울진 북면 두천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13일 오전 주불은 잡혔지만 울진군 산림의 곳곳에 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산불의 재발화를 막기 위해 소방차 배치와 예방순찰 및 예비주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119 특수구조단에서 운영중인 드론의 활약이 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19 특수구조단은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활용하여 불길 방향을 미리 예측해 인명대피 유도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마가 휩쓸고 간 산림 속에 남아있는 잔불을 확인해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산불 진압작전의 효율을 더했습니다. 또 재난현장의 생생한 영상을 실시간 지휘부에 전송해 진화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일 울진군 산불피해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마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어르신 두 분을 확인하고 즉시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경에는 울진 두천리 인근 사찰에서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고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불씨를 확인하고 신속히 진압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열화상 기능과 줌 카메라 기능을 가진 19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화재현장 및 산악실종자 수색 등 200여 건의 현장활동에 활용했습니다. 208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산불뿐만 아니라 복잡 다양한 모든 재난현장에 소방드론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재난대응 시스템에도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